4 예치 출발합니다 선취 포인트 조금 흐름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주시청의 서비스 김지민 닫지 못합니다 연속 김지민 신민주의 공격 안산시청의 서비스입니다 몸쪽구 먼저 포인트로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빠르게 오고 갔는데요 예 리시브 하주시청의 서비스 김지민 김민정의 서브 김민정 서비스 김민정 김지민 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렛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고 오 오 오 오 두번째 게임의 첫 포인트 이 찬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신민주 직선 코스 그렇습니다 신민주의 서비스 나갔습니다 파주 시청 3대2로 앞서 있습니다 서비스 신민주 나갔습니다 김고은의 서비스 아 역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고은의 서비스 김지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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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신민주 선수가 6대4의 스코어 김민정 서비스 포인트 30 10 10 10 10 10 11 10 11 14 13 이중 하주시청 다시 동점 노리고 있습니다 김지민 서비스 자 계속 랩 청 킹굿 서비스 준비하는 김민정 자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